아리어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어. 여러분 오늘은 토이파크에서 놀아볼 건데요. 여러분 이곳은요. 가족이 15년 이상 모든 장난감들이 여기 전시되어 있대요. 15년이면 그냥 장난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네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여러분 이 영상에는 초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제가 이걸 까가지고 선고하면 여러분들에게 헤어골즈를 2개 드리고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헤어골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한 가족이 정성을 다해 만든 박물관입니다. 저희 파크 이용하는 방법 클레모빌관 4D 영화관람 메가블럭 메가블럭 전시 축제를 올려라. 너무 멋있다. 부엉이가 저기 있네. 안녕. 대박. 이쪽에서도 이야기 나눴나. 공주왕자 대박. 너무 멋있다. 여쭤봐봐요 헉! 인어 공주! 여기는 요정마을이고 이쪽은 인어공주 인어 마을인가봐요 다리 이렇게 탁! 탁! 있는 게 인어공주죠 이렇게 탁! 탁!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신난다 여기에 지금 미용실이 있고요 머리 가발 너무 이쁘다 미용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면 다 녹지않나? 그리고 여기에 짜자잔 옷가게가 있는데 너무 이쁘다 드레스 이렇게 완전 많은데? 완전 많은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대박 왜 여기? 여기 영화관 상영중 아려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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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4D 영어로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네!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탁 내려갔는데 갑자기 뭐가 계속 튀어나와요 거미는 뭐 상어든 물고기든 어째 계속 튀어나오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완전 3D 최고! 자 그럼 계속 들어 봅시다 우와 남자녀석이다 이거 봐 이게 대박 이게 워크족과 인간의 대전쟁이래요 여러분 워크족이 이건가봐 우와 대박 우주전쟁이네 하늘이 이렇게 대박 이거 이거 이름은 뭐지? 스타워즈 스타워즈인가 이거? 이거 내가 있는 피규어인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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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있는데 얘! 얘 겁나 많아 얘 있잖아요 아아 맞아요 얘가 있어요 완전 귀염귀염하게 아려랑 에펠탑이랑 자유의 여신사 야! 야! 이건가? 아 이거네 야! 에펠탑 프랑스 파리에 있는거 짜잔 우와 하하 우와 대박 와 레고코리아 2013년도 대회 우승자 우승할만 하네 어 미니언즈 하이 쭈피 빠찌 쭈피 빠찌 쭈피 빠찌 아려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인형으로 도배를 해놓으면서 으 으 으 으 으 얘 인형 버키를 뽑았던 애인데 아려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 장난감을 이렇게 붙여놔도 되는 거야? 대박인데 으 왠지 여기에서는 조심조심을 할 것 같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아려랑 이게 1950년대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와 아톰 액션 아톰 우와 멋있다 후 으 처리 28호 1956 태권브이 1976년 독수리 오 형제 1972년 도라에몽 도라에몽 이거 도라에몽 도라에몽 정신사기 어디있어 아려랑 여기서부터 마리오 이거는 나는 패치공주 너무 좋아 와 얘는 뭐였냐 어쩌고 저쩌고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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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이 없어 여깄다 디지몬 어드벤처 컴퓨터 도실에서 미웠던 거예요 아려랑 상관없이 헉 이제부터 인형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안녕 너의 이름은 뭐니 천사소년 내 티고나게도 우와 너무 이쁘다 새가문 지금도 외관은 1991 꼬비꼬비 1996년대 이건 대체 뭐지 아려랑 탈리아 린 우와 부자찜 아가씨 같아 되게 예뻐 이거는 그거 생각난다 그 단추는 달고 살수 그 인형 내는 이야기 우와 어쨌든 이건 너무 이쁘다 아려랑 보신 것처럼 쪼쪼쪼 토이파크에서 제가 놀고 왔는데요 거기에 프린세스 플레이모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왔어요 지금 세 개를 사왔는데 제가 지금 뽑고 싶은게 있는데 이 공주랑 그리고 엘사 같은 애랑 그리고 이 친구인데 아 이 세명의 친구 너무너무 뽑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이건가 이건가 하면서 계속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뽑으면 성공한 거고요 세 개를 전부 다 못 뽑으면 실패한 겁니다 아려랑 이제부터 개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토이파크에서 논 다음에 좋은 배어에서 이렇게 곰돌이를 사왔어요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안녕 곰돌아 자 그럼 한번 이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다 나와라 오 됐다 나와라 오 오 오 오 오 치마가 너무 커서 안 하하하하 치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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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오 오 오 오 다 나온 건가 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자 졸업해 봅시다 아려랑 자자 첫 번째 공주님 진짜로 나왔어요 여러분 와 대박이다 왕관 쓰고 너무 예쁘죠 드레스 아 귀여워 자 이쪽에다 딱 놓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뽑아봅시다 오 오 이게 다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쫙 쫙 해가지고 나와라 헉 뭐야 얘 오 아 아 얘는 알라딘 아 알라딘 나왔어 아 알라딘 아려랑 여러분 알라딘 공주님이 나와버렸어요 아 자 나는 오늘 세 개 아니 이 공주님을 뽑고 싶었는데 안 나왔어 으으 괜찮아요 여러분 한 개가 남았으니깐요 자 그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요 알라딘 알라딘 공주님은 잘 안 세워지네 자 짜잔 이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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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인 줄 알았는데 인어공주였네 아싸 인어공주라니 우와 이거 뭐지 인어공주도 망투가 있는가 아려랑 짜잔 마지막에 인어공주가 나왔는데요 오 이 친구 엘사인 줄 알았는데 인어공주였어요 아 그렇지 맞다 엘사는 흰색마리였지 우와 아 아 근데 너무 아깝다 한 공주님만 나왔어야 되는데 으으 알라딘 공주가 나왔어요 괜찮나요 알라딘 공주님도 이쁘니깐요 히 괜찮네요 헉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이쁘다 공주님 단체 사진 찍습니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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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까지 토이파크에 갔다 왔는데요 아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아 진짜 아 마지막 공주님만 남았던 아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알라딘 공주님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아 그래도 너무 기운이 좋네요 여러분 토이파크 한 번씩 가보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1차식으로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달생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wanna wanna anno auch mer tack 좀 bumps etc н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